손뱅이 커피 드실래요? 어, 한 잔 먹자. 예. 고마워. 너무 커피. 아, 그래. 빨리 좀 해야 되겠어, 실제로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뭐지? 컵을 왜 뚫려가지고. 아니, 저기 뭐라고? 기라고 뚫려. 생주. 어, 이쁘네, 색깔. 많이 해본 솜씨인데? 야, 이거를 넣으면 간다, 이거지? 오, 신기하다. 이게 커피 드립이 물 높이랑 이게 뭐 한 방울, 두 방울 뭐 이거에 따라 가게 되네. 어머. 점점 볶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. 더, 커피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. 넌 내일 아침에 보자. 와, 진짜. 이거 커피 이렇게 될 수 있어. 너무 궁금하지? 심해. 아이스리맛을 거 같아, 아침에. 그럼. 이거 얼려서 우유 사와서. 아이스리맛을 거 같아서. 우유. 좀 더 아이스nan 아이스요? 네? 저희는 지금 아이스바추 먹을 수가 없어요. 우유 많이 넣고 싶으신가요? 나요? 아, 좋은데? 멀쌈, 멀쌈. 어우, 감사합니다. 맛있는데? 소유맛 많이 나. 원래 큐브라테는 녹으면서 더 진해지긴 하거든요. 그게 에스프레소여서. 커피 좀 더 타줄까? 괜찮아? 커피 좀 더 줄까? 다 타까? 맛있지, 그래도 지금? 맛있어. 좀 이따가 이거 다 먹고 먹어. 그러면 이제 당근하고 감자는 여기 있고. 우리 뭐 정리한 거 갖고 오자. 대파. 당근, 대파. 없어, 그 밖에. 네가 원하면 청양고추. 아니야, 괜찮아. 어제 시컷 먹었어. 당근이 좀 실한 게 있어야 될 텐데. 오, 좀 크다. 당근이 많아야 되는데. 당근, 대파. 혹시나, 고 추억이. 그때부터와 함께 우리야. 너무 궁금해. 다시 전화가 우리의 아이돌이. 아니, 안녕. 여러분 의사회의 아이돌이 흐름이social. 아멘